이 만남이 종국의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기대하고 있답니다. 당신의 팬으로서. 백조는 생에 단 한 번 죽기 전에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하죠.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 싫어하지 않아요. 저 역시 누군가에겐 최후의 걸작으로 남고 싶으니까요. 모든 것은 각본 대로 부디 정해진 결말에 다다르길. 각본, 무대 그리고 배우 모두 모였으니 시작할까요? 가을에 비추는 건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크랭크업.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언성을 낮추세요. 여기선 조금 변조를 주죠. 사라져라. 앞에 겁니다. 견디세요. 잊지 않아요.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라도. 스스로 매움을 재촉하는군요. 배워라. 알고 있어요. 결말은 바뀌지 않겠죠. 예측하고 있었답니다. 꿈을 꾸고 있답니다. 깨지 않는 꿈을. 예측하고 있었답니다. 배워라. 레퍼토리가 뻔하네요. 클라이맥스. 그 끝이 비극일지라도. 크랭크업. 알고 있어요. 결말은 바뀌지 않겠죠. 커튼콜은 여기까지. 음. 레이디의 사생활을 캐묻는군. 그다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지만. 흠. 글쎄요. 당신의 안목이라면 제가 누구인지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계시지 않나요? message. ết. 즉, symbolated. 工이